레디 큐! 자 오늘은 장한의 화제죠?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오는 송중기님 지금이 85년생이신데 지금 20살 연기를 하고 계세요 대단해요 진짜 근데 진짜 동안이시긴 하더라고요 송중기님이 동안은 참 동안인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잘생기셨다 첫 번째로는 얼굴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적절하다는 건데요 가로가 좀 긴 사람들이 조금 동안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반대로 똑같이 잘생겼지만 다니엘 해니님은 얼굴이 기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안이라고는 조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병원에 오셔가지고 큰 광대가 싫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지만 사실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긴 해요 근데 항상 단점은 아니다 아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물론 너무 크면 안 좋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광대 큰 걸 유난히 싫어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솔직히 큰 분들이 많긴 한데 두 번째로는 입술의 팽만감이에요 입술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볼륨감 팽팽한 그 팽만감 굉장히 사람은 어려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는 나이 드신 분의 입술이고 아래쪽은 젊은 사람의 입술이에요 확실히 볼륨이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크기가 좀 작아져 있죠 특히 웃으실 때 이 아랫입술의 팽만감은 상당히 좀 동안으로 보이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입술 필러를 하는 이유가 입이 커지려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입술이 나이를 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종종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윗입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윗입술은 이제 말려 들어가서 볼륨이 너무 작아져 있으면 윗입술을 필러를 해주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입술 위에 세로 주름이 있을 때는 입술 필러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그때 치마 주름 필러를 또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반대로 하면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입술은 말려 들어가는데 인종만 튀어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치마 주름 하기 전에 입술 먼저 하고 조금 펴지면 좀 만족하다가 더 진해지면 그때 가서 입술과 함께 다시 치마 주름을 필러 해주시면 좋죠 자 다음으로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볼 때 항상 위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마를 들면서 눈을 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어린이처럼 위를 봐야 되니까 이마를 들게 되고 눈썹이 올라가게 되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귀엽고 약간 맹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송중기 님도 그런 표정을 잘 지으세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런 이렇게 순수한 그런 느낌 지금 약간 표정이 무뚝뚝하지만 네 입에 미소를 싹 지으면서 세상 무해한 아 무해남 아 진짜 무해하다 이런 느낌 나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송중기 님께서 쌍꺼풀이 좀 되게 작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때 눈꺼풀만으로 눈을 뜰 수가 없고 이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이마를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볼이 마르지 않아서 뼈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이 같은 특징이 볼살이 어느 정도 통통하고 뼈 윤곽이 크게 안 보이죠 아 원빈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생기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살이 많이 빠져 있고 광대랑 이제 뼈 윤곽이 보이면서 조금 남성성이 드러나죠 그런 얼굴보다는 이쪽에 송중기 님처럼 얼굴 윤곽에 뼈 윤곽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얼굴이 좀 어려 보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목구비의 뚜렷함인데요 이거는 좀 의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이목구비가 좀 티미하고 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네 코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입술도 막 엄청 크지도 않고 우리나라 애기들은 또 눈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약간 밋밋한 약간 그런 느낌은 약간 나이가 좀 어려 보일 수가 있고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이 오지호 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너무 잘생기셨지만 엄청 동화 소리 듣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동안 쪽은 아니시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중고생 때까지는 조금 예쁜데 좀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애목구비 뚜렷하고 잘생긴 쪽이 아니 오지호 님인데 그러면 아 이쪽이 좀 더 예쁘고 잘생기기가 더 쉬운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원의 볼륨이랑 이제 하악의 두께와 크기 이런 게 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술학원 가면은 네 아그리파 동상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이 장부님인데 네 하관이 넓기도 하고 네 하관뼈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기도 해요 네 네 길이도 길고요 턱이 확실하게 발달이 돼 있죠 맞아요 네 이 부분이 발달이 됐으면 아무래도 좀 남성적으로 좀 더 볼 수는 있죠 맞아요 네 옆에 최시원 님 사진 보면 혹시나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는데요 네 남성적으로 굉장히 생기셨어요 맞아요 근데 최시원 님도 어려 보이는 상은 아니죠 사실은 턱이 좀 발달해 있는 이게 턱이 좀 강한 남자 이미지를 보이는 분은 최시원 님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송중기 님은 턱이 하관의 볼륨이 좀 작고 그리고 하악의 두께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동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송중기 님의 턱의 길이 자체는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심하진 않지만 약간 뒤로 후퇴된 느낌을 약간 주게 돼요 그래서 턱이 약간 전진되어 있는 잘생기신 최시원 님의 하관을 보면 앞으로 돌줄이 돼 있는데 네 이럴 때가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남성적이고 광해 보이고 네 들어간 턱은 약간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소년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구슬쌤이 결정적으로 또 발견하신 게 있죠 하하하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은 송중기 님이 약간 입을 벌리고 턱이 약간 후퇴되어 있는 이런 표정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네 이거는 표정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턱 끝에 힘을 묘하게 주셔가지고 네 턱 끝이 더 짧아 보이게 만드세요 네 이렇게 턱 끝이 짧아지면 조금 더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흉내 한 번 내보실까요 어렵네요 송중기 님한테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얼굴 그런 얼굴로 보이는데 그 부위가 발달이 좀 덜 된 경우에는 조금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송중기 님께서는 이 부분이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눈이 좀 깊지가 않다 눈이 쑥 들어간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오지호 님은 눈두덩이가 튀어나오시면서 눈이 좀 쑥 들어간 약간 서양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눈과 눈 사이가 뭔가 심심한 듯하면은 조금 어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 보이는 분들은 네 이 부분이 약간 심심한 듯한 심심한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물론 연예인들이고 잘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예 심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심심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특징이 보통 우리가 동안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은 보통 눈 앞에 몽고주름이 되게는 있어요 그래서 앞트임 정도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얼굴이 조금 동안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좀 센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안과에서 배울 때 네 가성사시 가성사시라고 배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병원 갔었어요 아 이 부분이 넓다 보니까 사시처럼 보이는 거죠 눈이 모여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몽고주름이 세서 여기가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구가 이렇게 몰려 보이는 네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여기가 밋밋하고 넓게 되는데 네 우리 송중기 님이나 네 최우식 님 등을 몽고주름이 꽤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눈과 눈 사이가 좀 멀어 보이기도 한 거죠 네 끝났나 봐 아 그런가 봐요 네 아 요즘 너무 재밌죠 아 너무 재밌죠 진짜 네 저희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송중기 님께서 연기도 잘하시지만 네 작품 보는 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연타석 홈런이잖아요 네 했던 작품들이 다 잘 되셨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송중기 님의 동안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시술을 하면은 조금 더 어른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떤 시술을 하면은 조금 더 아이 같을 수 있는지 약간 힌트를 여기저기 뿌려드렸어요 그렇죠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